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의 화두, AI 데이터 센터 산업 성장에 불안 요소는 없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8%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를 채우기 위해 약 47기가와트 추가 전력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가속화되는 AI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더욱 급증시킬 것이며, AI용 데이터 서버는 전통적인 검색에서 사용되는 경우보다 약 6에서 10배 정도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및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 향상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전력 수요 증가 급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성장의 속도에 전력 문제가 큰 걸림돌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용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더 뛰어난 성능의 데이터 센터를 얻는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 차라리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 유사한 성능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력의 비용이 고성능 데이터 센터의 도입 시기와 도입양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 건설 자본비용은 포카가 스터빈 발전은 단위당 1000달러, 육상풍력은 1600달러, 태양광 발전은 1300달러가 대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면에 천연가스 발전은 750달러에 불과합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전력 수요의 40%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 센터 수요 성장을 위해 천연가스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장 규모 대비 데이터 센터에서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추정치는 전력시장에서 소비되는 가스 양의 약 10% 증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현재 FID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약 2배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용 및 산업용 수요를 고려할 경우, 데이터 센터에 의한 전력 수요가 신규 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AI와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전력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특히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투자하기 좋은 킨덤 모건, 에너지 트랜스퍼와 같은 파이프라인 운영 업체들이나 EQT, 체소피크 에너지와 같은 가스 생산 업체들을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